안녕하세요 하하 씨 4,000원 있어요, 그쵸? 아, 4,500원 있어요. 어? 담배실 수 있어요? 에휴... 이 집이나 치우는 게... 상쾌원에서 구체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씨... 전봇대 때문에... 욕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전봇대가 안 보여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어, 이쪽이래. 꺼 봐도 돼? 안 돼. 오른쪽이래요, 얘들아. 그래. 첫 방... 이렇게... 좀 말 emerging 표 so S&P Fourth Of The Shaun Fir It's Annie 음악채널 앱 오늘 중립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어집주세요 그리고 드링컬더 그리고 드링컬더 오와 나이마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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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 온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 그 맞으셨던데 안 돼요 저희 사전에 봉지가 다 나갔고 저희가 관객분들 입장하실 때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제 입장 안 되신다고 그러면은 먼저 가셔서 앞에 있는 회장에서 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사서 여기까지 와달라고 해주시고 봉지에 이거 우천시 아니 우천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있던나요? 그거는 이제 주최측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네 전화를 했는데 주최측에서는 그래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일단 관락을 해라 라는 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럼 이따가 또 비가 오면은 그때는 그때는 어떠세요 날씨도 계속 확인을 했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에 안 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받은 답장이 그래도 안 된다라는 그런 대답밖에 못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공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단계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진행해 주고 싶어 정말 희선한 곡은 한국에서는 피규어, 저녁에 인사에 하신다는 점이 됐어요 최고, 정말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1,2,2,3 아 막 꺼껴 처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기 다시 한번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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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머리 까만 머리 잘 어울려 불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던전댄스를 던전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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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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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저는 이 같이 뵈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원창구입니다 사실 오늘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안 왔는데 시시지 소리 신문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처음 느끼는 용서가 하자 우지사에서 오지사에서 오지사에서 난 너의 주인공 난 너의 주인공 난 너의 주인공 내 관심 당겨 잡지사 뛰어뛰어 내밀어 난 너의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어디 어디 가는데 고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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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그래서 그때 브이였어 안보이겠지마 절대 안보이죠? 얘 친구가 약간 고프거든? 옆에서 난리하나고 뭔 소리야 내 큐카드를 입에 물었는데 내가 핸드폰을 꺼내는 사이에 큐카드를 뱉으면 너무 슬킬까봐 나도 뗄 수가 없어서 그냥 봤어 랩랩때나는데 남편한테 다 나가고 나는 잘 그라운드 갔으면 진짜 이번에도 괴빡쳤을거야 맥주 갖다줘? 어 서있는김에 맥주 좀 아 그래 너가가 고생하셨다 요 드림 짜잔 화이팅 한 명이 점프 한 명이 도프야 앨범을 깠다 갑자기 둘이 내가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둘이 사라지는거야 뭐야 근데 여기 정우가 나온거야 여기서 보이잖아 정우를 보고 내가 나 여기 보고 있는데 없어요 뭐야? 없어졌어 뭐야? 뒤에 어디서 뭐야?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뒤에서 우선 탔어 뭐야? 뭐야? 이제 정우 오케이 여기다가 세워놔 언제 보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다니까 여기 하고있어요? 아 이거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이제 패러난지통이랑 멀리서 하고 가운데서 해야되는데 갑자기 여기는 이 사람은 잘해봐 또 터진다 여기 안 보여 시야방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서 전화파 보여줬는데 바로 아 맞아 한 명씩 뭐 해보세요 이제 끝낼줄 알았는데 한 마디씩 하는거야 아 얘네 마무리하고 끝나겠다 이랬는데 여기 두관만큼 으악 으악 두관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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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니까 아악 두관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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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집자 어차피 섞어서 모르니까 섞으면 모르니까 이거 누군지 모르잖아 얘네 지금 불타 Gin 결혼 벨주 야 벌써 모를거같아 위치 그치 어우 어 젠행 오 ähnlich 백cation 벤 pict 거드 다들 기억나네 이게 어 네 여示 쩜 어 아 나 이건줄 알았어 난 이건줄 알았어 안 깠던 거 아무튼 그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건강한 재미였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한 명은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이렇게 하고 나는 계속 수습하잖아 뭐야 같은 베이비기남 너의 베이비야 세트잖아 프레셋 아닌데 저거 아까 뒤집어졌어 디미 뒤집어졌어 심지어 디미? 아니 리 미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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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새로운 거 가보자고 아 새로운 게 아니고 이거 뭘까 야 너 아까부터 계속 이거 그래서 그래 계속 이거 뭘까 머리가 리셋됐어 최애적 최애적 우리 요즘에 좀 최애적이잖아 그러니까 다행이다 어머 예뻐 하지만 아 닦아 아 이거 아까 봤는데 아니야 1년 전이야 교야가 2년 전 1년 전이야 아 런지 어디 갔는데 너 아까도 런지 런지 어디 갔는데 런지 셀프였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나 아니 사랑한 죄 어디 있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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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지 그 죄로 인해 그 죄로 인해 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ok 헐 이거 해야되나 여기 있다가 여기 사람 잘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기대했어 이제야 큰가서 우리 기대감 생겼어, 너의 이야기 이제 결혼가할 때 다이브한 거랑 이거 찍었어야지 찍을 했대 아 다이브하는 거? 너가 재현하는 건 내가 찍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우산 받았어, 이거 사이즈 업 해가지고 야, 예쁘네 투썸이라고 써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너한테 잘 어울려 어 귀여워 이거부터 보래요 근데 이거 왜 봐야 되는지 아는 사람 왜 봐야 돼요? 지금 보냈다고요 가보자 어서 왔다 대박 빨리 이거 까봐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오예 아 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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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네네네 정우다 오 정우다 정우다 세트로 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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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